장미란 문체부재 2차관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1225제곱미터 농지를 지난 2007년 9275만 원에 매입했습니다.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지는 농업인 외에 취득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. 장 차관이 현재 보유 중인 농지는 인근 도로 신설로 개별 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.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농지를 매입했던 사실을 잊고 지내다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.